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택례 사업이 사실상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 사업은 이르면 오는 9월 작공에 들어가 2025년 연말쯤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택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근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모두 원안수용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두 공원 모두에 대한 대단히 주택단지 건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등봉 공원의 경우 전체 부지의 12%가량인 9만 5천여 제곱미터에 중부공원은 20% 정도인 4만 4천여 제곱미터에 각각 1,401세대, 72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공원 시설의 경우 오는 6월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고 대단히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9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분양가 등은 착공쯤에 구체화될 예정이고 완공 시점은 오는 2025년 12월로 계획됐습니다. 4월 24일 도시계획시민위원회를 원안 통과하면서 사실상 행정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6월 중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해서 하반기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같이 사업에 속도가 붙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오등봉 공원 58%, 중부공원 63% 정도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사실상 강제 수용 절차인 공탁이 진행되고 있어 토지주들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와 교통난, 미분양 주택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규모 단지 개발의 필요성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본격 추진을 앞둔 제주에서의 첫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